제가 이거 주목했잖아요 아 요거 봐라 요 놈 요 놈 요 천공 봐라 목표가 이거네 할로윈 축제를 없애이는 게 목표네 딱 이거 자기가 영상 올린 거 보면은 그걸 아닐까요? 천지 귀신들을 따라하고 귀신 흉내나 내고 하는 건 무질서하게 돌아가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유 너 이제 없애야 한다 이게 천공이 이거 왜 올렸냐고 이거를 4년 전 영상을 할로윈을 없애겠다는 자기의 의지를 표명한 거고 천공이 말하는 대로 할로윈 데이를 없애는 방향으로 경찰과 영상구청이 움직여갔다는 거예요 설마 저것들이 한 150여 명 죽여가지고 없애겠다 그런 생각까지는 안 했다고 믿고 싶은데 죽어 죽어 가도 상관없다는 자세였겠지 죽더라도 상관없다 서양 귀신만 쫓아내면 된다 그 생각한 거 아니야 이것들? 아 저는 앞으로 이것들 없애야 한다 없애렸죠 할로윈 축제 이제 못하는 거지 내년부터 하겠어요 이거? 거기서? 여기에 맞춰보면 다 답이 나와요 다 답이 나와 이걸 맞춰보면 이태원 참사하는 기회에 큰 진량을 희생해야 뭡니까 이거? 애들 목숨을 담보로 이제 할로윈